편집하는 데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초아씨가 아쉽죠. 사실 3시간 내내 보고만 있어요. 그렇죠. 굳이 편집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네요. 피리님마저 사로잡은 초아씨. 정말 방송 내내 열심히! 최선을 다해 반전 허당 매력만 맘껏 잘생겼죠. 요즘 좀 제가 어리버리하고 영례하지 못한 것 같고 컴플렉스에서 감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거든요. 언젠가는 들킬 거 내도 먼저 맞는가? 메라뇨! 초아씨의 반전 매력에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훅 빠졌습니다.